안녕하세요 켄이입니다 레오 학생의 숙제를 좀 봐줄까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숙제를 봐주는 것보다 볼까요 봐주는 것도 좋은데 근데 그것보다 숙제할 걸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잠깐 둘러볼게요 축축 보면서 갈 건데 12분 걸렸죠. 너무 잘해 그냥 다른 거 보면 못하는 거 없어요. 이상 기다리고 기다려 왔을 것이다. 뭔 소리야 we'll have been waiting for over an hour 이렇게 되니까 기다려 왔을 것이다는 과거잖아 우리는 한 시간 이상 기다리고 있는 중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은데 기다려 왔을 것이다 어 그렇구나 이걸 아예 답이 이렇게 나와서 이걸 그렇게 외웠구나 어 이거 GPT에서 나온 건데 약간 틀려요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네 아직도 그냥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한 시간이 넘게 기다려 왔을 것이다 도착할 때까지 이거 과거 아니잖아 그러면 저 이거 갖다가 음 아 이 숙제에서 고쳐야 될 부분 쓸데없는 시간이 나가네 이것 때문에 잠깐 보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여기 안에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탐색으로 보면은 we will have been 이라고 나옴 나올 텐데 얘는 뭐야 이게 뭐가 중요해 이게 뭐야 이게 뭐죠 뭐 이런 게 있어 내가 만든 거 아닌데 이거 we're going to go swimming everyday when the new pool is open 나 이거 안 했는데 아이가 추가를 했나 보다 저는 안 했어요 이거 나는 모르는 일이야 자 이거죠 이거 아니고 1시간 이상 뭐 이런 거였는데 이거잖아 이거 약간 틀려요 그냥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1시간 이상 1시간이 넘게 기다리고 있는 중일 것이다 이렇게 되죠 해석상 왜냐면은 미래의 완료기 때문에 we will have been 이잖아요 미래의 완료 진행시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돼야죠 나중에 제가 보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볼 건 별로 없어요 아예 워낙 잘 안 되기 때문에 영어 나만큼 하는데 뭘 더 내가 봐줘 여기서 다만 이제 아이가 뭘 먹으면 좋을지를 생각하고 그걸 줄 순 있지 자 보자 이걸 보고 싶긴 했다 이걸 보고 싶긴 했어 he knows where the treasure is hidden 이렇게 해서 where를 고쳐주는 거잖아요 주는 거잖아요 그럼 선행사를 뽑아야지 place나 뭐 이런 걸로 at which place 뭐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인이 되든지 in which the treasure is hidden 다시 들어볼게요 he knows the place 선행사 나왔고 in which the treasure is hidden he knows the location in which the treasure is hidden 됐어 본인도 알아요 이게 틀린 문장이 아니라 location이냐 뭐 place냐 상관없어요 he knows the location in which the treasure is hidden I am writing on behalf of the entire 이미 판단이 가능해요 뭐 틀린 거나 맞는 거나 즉 이걸 봐줄 게 아니라 아이가 진짜로 해야 될 거는 내가 볼 때 잠깐만 근데 왜 이거 아 아 안 하고 있지 이걸 봐줘야 되는데 내가 봐봐 이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봐야겠다 고1 모의고사 고1 모의고사 푸는 거 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이거 약간 리마인더로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오가 이걸로 이렇게 해서 물어봐야겠다 지금 고1 모의고사 고1 모의고사 물어보고 있나요 물어볼게요 레오한테 그 다음에 또 내가 해줘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었죠 지금 저런 것들 수식 도식화 시켜주는 거랑 이런 거 표로 해주던지 뭐 이런 식으로 내 기억에 그 당시에 마지막 제가 하던 부분이 relative pronoun 이거 올 텐데 문장 좀 잡아줘야지 그 다음에 아이가 참 abruptly 저거 넣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넣어줘야겠다 관계부사 문장인데 대명사 문장이랑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두 가지를 뽑으면 되는데 내가 아마 GPT로 작업하던 게 있을 거야 관계부사 대명사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이거잖아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 뽑아낼 만한 게 있으면 뽑아주면 된다 왼으로 할 수 있는 거 왼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어 왼 있나 왼 있죠 여기 또 왼이잖아 근데 이걸 바꿔 달라고 할게요 이걸 바꿔 달라고 할게요 Regenerate를 해야 돼? 상관없긴 한데 꺼 그냥 이거 어 change the sentence to using relative pronoun pronoun 이렇게 하면 고쳐주겠죠? 천행사 the time으로 잡았고 at which you'll arrive 이게 제일 일반적인 문장 그래서 이 두 개 여기다가 사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는 저렇게 들어가야 되고 부사는 이렇게 들어간다 표를 조금 꾸며서 주는 게 맞아 그 다음 where where 들어갔던 거 있어? 하나만 다 해줘도 괜찮아요 근데 얘들 전에 찾았던 건데 다 이거 잘못돼가지고 다시 뽑았어요 전에 이거 있잖아 can't remember where I lost the book 이런 거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게 I can't remember the place in which I lost the book 이런 식으로 됐고 why why is 없어 why 여기 바로 있네 the reason for which 이렇게 나왔고 좋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표로 딱 한 방에 나오는 뭔가 있으면 좋지 봅시다 please explain the reason for which people are against that idea 됐고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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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how 없네 로 나온 게 use a relative adverb make a relative adverb sentence using how now then change it into another form using relative pronoun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할게요 뭘 한 거지? 아 이거 she couldn't understand how the tree was performed difficult I want it I want I want a shorter and easier sentence shorter and easier sentences 이렇게 해서 다시 요청할게요 얘는 무조건 쉽고 간단해야 돼요 딱 봐도 보이게 I know how he solved the problem I know the method I know the method which by which he solved the problem OK 이렇게 가죠 잠깐만 아 아 맞아 아냐 by which 말고 in each 써요 저게 맞지 뭔 소리를 하고자 하는지는 알겠다 근데 어차피 학교 시험에서 다 이렇게 나와 왜냐면은 이게 딱 짜여진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내가 볼 때 그리고 그걸 벗어나서는 안 돼 왜냐면은 이게 벗어나면은 서로 힘들어져요 학생도 힘들어지고 선생님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절대 안 벗어나 거기를 problem 이렇게 해서 이게 딱 나왔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가장 보기 좋게 정렬을 해서 흠흠흠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그림 파일로써 아 이게 주면 될 거 같아요 가운데 넣는 게 나을까 글씨 크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흠흠흠흠흠 흠 흠 흠 흠 오케이 됐고 여기까지 얘는 이정도 얘도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됐고 이렇게 해서 이만큼이 이제 항을 좀 더 내가 셀에다가 좀 더 굵은 걸로 먹이고 됐나 별로 안 된 거 같은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한 일정도 먹여 볼까 요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줄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자 no one knows when she will arrive no one knows the time at which she'll arrive I can't remember where I lost the book I can't remember the place in which I lost the book 그냥 그래도 나 어차피 선생님들도 저렇게 낼 때 please explain why explain why why people are against that idea please explain the reason for which people are against that idea I know how he solved the problem I know the method in which he solved the problem 오케이 좋아요 갑시다 이걸 마지막으로 이제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 쪽은 안 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됐어 추가 그래서 카드 종류는 저희가 어디 갔죠 이걸로 넣을 거고 선행사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절대로 알아야 될 게 뭐지 일단 이 문장들은 다 알아야 돼요 이걸 보고 저걸 유치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다 해야 돼 무조건 이건 무조건이고 그 다음에 어떤 게 관계대명사고 어떤 게 관계부사인지도 알아야죠 당연히 어떤 문장인지 음 이것도 알아야 돼 보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계부사는 의문사만 쓰면 되는 거고 관계대명사는 전체 이거 왜 깎였지 두 줄로 깎였네 참 아나 진짜 다시 해 어쩌다 저렇게 됐지 선이 붉어지면서 그렇게 됐나 봅니다 일을 두 번 하고 있네요 안 그러려고 일부러 아까 검수까지 했는데 결국 10분이 또 넘어가요 10분이 안 넘어갈 수가 없어 합시다 그래도 이거를 좀 알아야 돼 시간 필요 없어요 관계부사인지 이게 아이고 필요 없지 관계부사 문장이 뭔지 관계대명사 문장이 뭔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여기 아니구나 그럼 이게 아니지 이렇게 구분해야지 이렇게 관계대명사도 알아야 되고 어차피 양쪽 하나씩 가릴 거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뭔지도 가려도 상관없어요 의문사가 중요한 거야 여기는 그 다음 여기는 전치사랑 위치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 문장들 전부 다 가려줘야죠 그 다음 저기 앞에 조립 방법도 조금 가려줄 필요가 있다 얘도 가려야 되고 이 두 개를 마음대로 왔다갔다 치환할 수 있는 능력 중요하고요 해줄 게 많네 해줄 게 많은데 게다가 해주는 것 중에 단 한 가지도 예외적이지 않은 게 없어요 애초에 규격 외의 아이이기 때문에 영어를 너무 잘해버리니까 어떤 규격에 넣으면 안 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100개 중에 두 개를 모르는 아이를 규격에 넣자면은 98개 이미 알고 있는 걸 또 해야 되잖아요 이 아이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원에 100개의 지식을 생각을 하면은 18단원 정도에서 1800개의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결국 아이가 모르는 거는 18 곱하기 36개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36개를 찾아야지 1800개를 가르칠 일이 아니잖아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 이게 이미 너무 딱 있네 그럼 가려봤자 의미가 없다 넌 나가라 몰라도 상관없겠고 when, where, why, how 가 여기 있어도 상관이 없죠 그럼 이거를 하나 가리고 하나 주는 식으로 준 다음에 아까 아이가 추가해 달랬던 뭐였지? 이거였나요? 아이고 철자 틀렸네 음 이런 게 있는데 abruptly 나도 이 단어 안 쓰기 때문에 abruptly 이걸 보면은 아는데 제가 쓰려면 절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훈련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이 단어를 아는 게 중요해 그러면 그걸 갖다가 양면으로 줘요 양면으로 주고 소리 주고 그 다음에 뜻을 줄 건데 이거 자동으로 못하나? 갑자기 불수 갑자기 예고 없이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 하나 뽑아보자 이렇게 해서 이 문장을 줄게요 미팅이 뭐지? 회의 정도 할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줄 거예요 아 여긴 아닌데 홈머크 그래서 그냥 이렇다 줄게요 뭐 큰 문제가 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어 제가 제작하렸던 거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끝났습니다 요거 이제 아이에게 전달을 주도록 할게요 음 이렇게 해서 주도록 하고 음 모의고사 풀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좀 보면 도움이 됐을까? 글쎄다 그건 정확히 말을 못하겠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숙제 봐주는 것보다 숙제를 만들어 주는 게 이게 더 중요한 시점이에요 아이가 워낙 똑똑하고 영어를 이미 잘하고 있기 때문에 어 내가 알고 있는 거 가르쳐 줘봤자 100개 중에 두 개 모르는 아이한테 100개 다 가르쳐 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다른 데서 그렇게 하잖아요 전 그거 안 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케인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